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얘긴데 이렇게 가족들 총집합이야? 그게 저희 어머니와 제 아버지가 두 분이 결혼하기로 하셨대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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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잘됐다 역시 사랑은 위대해 아니 그게 정말이야? 어휴 말도 안 돼 아니 두 분이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? 오명하며 친구로 지내시다가 그렇게 되셨대요 너네들 그 난리통일 때도? 아니요 그때는 저희 때문에 헤어지셨다가 얼마 전에 합치기로 하신 거예요 어머 근데 너네는 괜찮니? 이게 다 뭐야 동서지간이 자매지간이 된다는 거잖아 아니지 사제지간에서 직장 동료 동서지간인데 자매가 되는 거지 아우 복잡해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응? 그래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뭐 축하할 일이네 그래 언제가 결혼식이냐? 다음 주 주말에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식사하는 거로만 정하셨대요 우리 알았다 참석한다고 전해드려라 네